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획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연세대 의대 같은 데서는 우리 사람 안 뽑을 테니까 세제자 받아들일 것들 뜻 없으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잘 책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화가 난 거죠. 법적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병풍색 옷을 입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복귀 전공의 출신 학교와 병원 제자 차별 발행 시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거론된다. 아니 내가 제자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제자를 이룬 훈련시키는데 희생이 필요한데 내가 희생 안 하겠다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가 9월 달에 수련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 출신 학교와 병원으로 제자를 차별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가 아니다. 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제목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문과 출신들입니까 법조문은 또 기차게 안 해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각 병원에서는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병원은 전공의들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뜯어 고치겠다는 이야기도 하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 의료 측의 근본적 계획 근본적 계획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뭐 또 부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사제지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신의와 믿음의 바탕을 둔 것이고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진료는 축소하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전환 방향을 내놓겠다. 다 돈이니까. 아무튼 간에 정부는 지원자 있으면 뽑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고 뽑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만족해야 되니까 수련 보이콧하는 교수들은 징계 검토하겠다. 이제 뭐 교수들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전선을 수련 병원에 대해서는 전부가 선발 근거 방침을 내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침 준수하고 알아서 행동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판국에 대통령치는 의대 교수 카르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네요. 앞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은 김홍식 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래알 같다 이렇게 한 거죠. 카르텔은 결속력이 쓸리면 동질적인 집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 복병을 만난 거죠. 예상하지 못한.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교수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전공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제자와 스승의 의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자식 같은 존재인 기존 제자의 복귀를 기다리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관계자가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이 수련이 전공의들하고 대학 교수들은 이제 업무가 과도한 그런 것도 있지만 훈련시키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과혹하게 일을 시킬 것도 있겠지만 의술이란 것이 실수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한 그런 질관리 교육질관리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많이 노출되기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언젠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죠. 내가 훌륭한 서성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전공의를 받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과정에 다른 사람이 많이 알지 못하는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위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박사과정 학생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학 교수가 훈련을 시켜서 학위를 마치고 나가서 직장을 잡도록 만드는 과정에서는 허들의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교수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의과대학 교수들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요. 그런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람이 비웠으니까 사람 받아들여가 교육시키라 이래가지고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현장 경험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직장 경력 내내 갑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장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의로 문제가 처음에 불거져 나왔을 때 초장부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훈련들이 전혀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로 붕괴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작 자기들이 의사 자제분을 두신 분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작 자기들이 아플 때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 필수의로 다 포기합니다. 의과대학 교육부 청문회에 관한 청원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천 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청원 국회 청원 의사분들이 이런 가장 자주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정작 이런 평생 동안 환자를 봤는데 자기들이 환자가 됐을 때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수의로과 이러면 늘 의사분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는 우리 이야기인 거죠. 한 분께서 80대분이 80대를 살아가면서 이번 의대 정원 문제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보고 너무 놀라웠음 이런 이런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댓글을 보고 놀랬습니다. 의사들에게 악마 같은 이상한 존재로 악성 댓글에 또 놀랬습니다. 국민들의 80%가 이번 의료기획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또 응원한다고 하니 또 놀랬습니다. 초기에 이런 반응이 나왔죠. 특히 놀란 것은 서울의대 김모 교수가 의사들의 연봉이 3, 4억이 된다는 말을 방송의 한 소리에 또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교수는 연봉이 8천만 원도 안 됨을 알고 연봉이 3, 4억 된다고 일한 김모 교수란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쉽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0대를 살아가는 많은 악성 댓글을 보고 지인들에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을 악마 취급을 하는데 의사로서 자부심과 헌신 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좌절감에 힘들게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세가 들면 연세를 잘 먹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능력이 커지죠. 물론 더 옹졸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체계와 여러 방향의 자료의 도움과 공박사의 말씀에 공감과 응원을 합니다. 외로운 방송 채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복지부 공직자들이 필히 듣고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원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듣고 새롭게 의료체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는데 정책을 바꾼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될 겁니다. 이 할배의 희망의 마음입니다. 빠르게 수습이 돼야 되는데 저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의료수과가 일본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미국과는 더 큰 차이가 나는데 국민들의 의료보험과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입니다. 고마운 마음을 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어른께서 그동안 진행되는 의료사태에 대한 소외를 피력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2차 종합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의료인 가족인데 의대생 교육과 수련이들 양성에 힘을 쓰는 대학병원을 이토록 고통을 주는지 제가 제 집의 자식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했더니 부모님 곁에 있겠다고 합니다. 제가 떠나고 싶습니다. 공병원 TV에서 여러분들 한두 번 소개해드렸을 텐데 젊은 날 많은 책을 읽을 때 참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반공의기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아들이 대학을 한참 다닐 텐데 대학 다닐 때 뭘 알겠습니까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폐물을 팔아가지고 영어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스위스의 주리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외할머니가 살았던 뉴욕을 가가지고 아메리칸 주림을 만든 인물이 인텔의 창업자 이야기인 겁니다. 그때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떠나라고 어머니도 떠나라고 그래서 참 부모의 안목과 시야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이런 인테를 만든 인물인 거죠. 훗날 해고하지 않습니까 헝가리에 여러분들 공상당 정부가 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제조업을 했는데 재산을 다 빼앗겼는데 그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가 폐물을 팔아서 자기에게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스위스의 이름 주리에 도착해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보조를 하면서 대사관에서 결국 미국형 티켓을 얻고 아메리칸 주림을 이루게 돼서 너무나 돌아가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는 또 한두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았을 겁니다. 나치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니까 의사니까 미국형 비자를 신청해 받지 않습니까 갓 개론했을 때니까 그런데 나이 같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모님들은 아웃시피지에서 죽고 그분들도 젊은 부인하고 수감됐지만 부인은 아웃시피지에서 죽고 빅터 프랭클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는데 내가 그때 부모라면 어떻게 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자식이 함께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역사적 전환기에 그렇게 부모들이 내리는 결정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다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